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초등학교로 재직하고 있는 주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참 의도치 않은 이유로, 생각지 않은 이유로 부동산 대출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와 같은 길을 걸으시는 선생님들이 금융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릴까 해서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대출 기술이라는 책으로 발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 이제 어떤 점이 저희에게 좋을지 그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교사하면 정년 보장되고 그렇죠. 뭐 크게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또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근데 교사, 선생님이라는 직업,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고민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초등교사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 교사들이 특히 하는 고민인데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섰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 봉급 수준이 턱없이 낫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미래를 꿈꾸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워낙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저거지 봉급이 지금 적어도 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연금이 두두각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지금 개혁한다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약이라 그러죠. 개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든데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고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작가님은 어머니 영향도 있었고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에 따르면 20억대 정도의 자산을 형상하셨는데 다른 교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사실 선생님 제가 주변에 선생님들을 보면 많이 갈팡질팡 하시더라고요. 진짜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정말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요즘에는 자주적으로 진짜 내가 무슨 수저를 물고 편하지 않는 한 그런 안정적인 내 집조차 더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지방 교사분들 네네 그렇게 도와드리던 게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온 거죠.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자 돈 100만원에서 10년 만에 총자 돈 20억대가 된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재테크의 지으자도 사실 잘 몰랐어요. 술과 유흥에만 빠져가지고 학교에는 적응을 못하고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좀 막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하셨지 말로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너 그렇게만 살지 말고 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좀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투자와 재테크를 공부를 좀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 투자와 재테크와 더불어서 좀 자산도 좀 니 힘으로 늘려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통장을 열어보니까 용케도 100만원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제 첫 시드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1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축부터 일단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사실 100만원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500만원 가지고도 빌란체 절만 하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드머니를 한 3천만원까지는 모았던 것 같아요. 얼마 기간 동안요? 제가 과외하던 기간 그리고 제가 교사로 발령받은 기간 합쳐서 한 2년,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 3천만원을 모으는 동안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때 영감을 준 분이 세 분 정도 계셨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워렌 버핏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영옥 대표님 주식공부? 네 주식공부 아시네요. 그리고 이체원에 같이 투자하신 이체원 대표님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것 남들이 관심 없는 숨은 알짜배기를 찾아서 저평가된 알짜배기를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올리자는 아이디어에 제가 굉장히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칠성사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를 공부한 대로 이제 투자에 나섰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주식투자가 잘만 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어설프게 공부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제 글쎄요. 이걸 대박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차례 100% 이상 흔히 말하는 1L 이상 주익을 냈어요. 대박이네요. 대박. 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반도체주였는데 반도체주였는데 반도체주이라고 해서 하면 보통 삼성전자이나 애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도 처음 들어본 소영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혜자라고 하죠. 기술적인 독점력은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장사도 그러니까 사업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른 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식에 그래서 이 주식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투자를 했죠. 그것이 진짜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장에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몇 배까지 오는 걸 가냐면 많지는 않지만 3배까지 오르는 걸 봤어요. 그런 투자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3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억대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제가 그 즈음에 저희 아내를 여자친구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제가 풀린 돈 그리고 아내가 모은 돈을 시드머니로 삼아서 투자를 벌렸죠. 그런데 책에도 나와있지만 저희 아내는 투자의 티읍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투자를 너무 무서워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투자는 잘만 하면 우리한테 정말 큰 이익도 이익이지만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를 준다. 한번 나를 믿고 투자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제가 힘들여서 불렸던 투자금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도 저희가 아무리 불려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봐야 1억, 2억, 3억 이 정도죠. 그래서 그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그게 인천이라고 봤는데 인천이랑 수도권 서북부지역이라고 봤는데 그곳에 이제 좀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매집을 했죠. 빌라를 사신 건가요? 빌라도 사고요. 경매로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또 최대한 또 레버리지를 끌어져서 저희가 살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꽤 여러 군데를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시점을 팡팡 터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15년에서 17년 사이였습니다. 진짜 시기가 좋았다. 네,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빌라를 산 데는 신도시로 지장이 되고 3기 신도시 네 그리고 아파트를 산 곳은 거기에 뭐 서울로 가는 전철이라든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호재들이 터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불안한 속도가 제가 주식으로 불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야, 내가 그래도 저희 이제 아내랑 결혼할 시점에 한 2, 3억 모았는데 야, 이만큼도 참 나 대단하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네 아, 레버리지가 갖고 있는 일이 이렇게 크구나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생각들이 이 책을 쓰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은 투자의 티의도 몰랐으니까 네 야, 우리가 주식을 할 거냐 부동산을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일단 아무래도 아내가 투자를 잘 모르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부동산이 무조건 안정자산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아내 같은 좀 뭐 불이니? 뭐 이런 분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그래도 올랐으면 올랐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혹시 뒤에 질문에서 혹시 다룰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되게 확신이 컸어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책에서 자세히 써주셨는데 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아주 확신하셨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가 보였나요?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수학적인 근거 이런 걸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걸 봤어요. 문재인 정부에 입각하실 분들 그러니까 내각에 들어가서 이제 나란히 일하실 분들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 보은이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일도 좀 하시니까 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좀 문재인 정부에 배팅을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아내한테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배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내가 처음에 그 설명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네. 처음부터 괜찮은 일을 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반응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심쩍어 하죠. 아니 아무리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고 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실수로 하면 실수고 뭐 그런 그렇잖아요. 그걸 반복하지 말란 법이 또 있느냐 그렇죠. 그때 부동산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 다를 수 있지 라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너무 확신을 하니까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다. 진짜 나 믿고 따라와라. 진짜 내가 당신한테 실망하지 않을 결과를 보여주겠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첫 투장목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뭐였어요 그게? 인천에 있는 빌라 투자였어요. 그 빌라는 딱 아내분이 보시고 어? 될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반대가 심했나요? 이런 데다가 왜 투자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땠어요? 그 빌라 상황이?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입지적으로는 서울이 가깝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차로 한 오후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 아깝네요. 가깝기는 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인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인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천 하면 부평, 청락, 송도 이 정도 알잖아요. 그 지역은 사실 인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타지에서 올라온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 여기 뭐 되게 초라하고 좀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으니까 또 그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금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예요? 실투자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꽤 크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었죠. 아니 그냥 갭투자라고 생각해도 꽤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시세가 저렴해가지고요. 진짜로 너무 저평가가 심한 지역이어서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도 처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셨고 네. 또 주식으로 이제 해봤지 부동산은 사실 잘 모르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재테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재테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네. 저는 일단 제 MBTI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ESTJ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공부한 결과라든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들을 문서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달성하고 싶은 자산 목표를 10단계로 한번 적어보세요. 10단계?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1단계가 제 100만원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천만원부터 만든다. 아 1단계 목표가 1단계 목표가 2단계가 3천만원 만든다. 3단계가 아마 제가 정확히 그건 안 나는데 결혼자금을 만든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감행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천만원, 3천만원을 만들려면 굳이 위험자산에 그때부터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저축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랑 2단계는 저축으로 실천을 한다. 그 다음에 3단계랑 4단계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실천을 한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 가치주의 투자를 함으로써 실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계획을 짰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경매,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갭투자. 갭투자도 생각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인까지 저는 그때는 쓰진 않았지만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나면 저는 이제 책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방법을 짰어요. 재테크 공부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여러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공부할 수도 있고 부동산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이제 파고들어야 될 텐데 이제 부동산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서울부동산에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나머지 인천, 경기도 부동산에 공부를 할 것인가 지방 부동산에 공부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도 부동산에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인천, 경기도 중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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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한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남겼어요. 네 그거를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화면에 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니까 좀 머릿속에 좀 책에도 잡히고 좀 인사이트라는 것도 생기고 인사이트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획도 짜시고 그럼 이제 10단계로 나누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라는 건데 네 그럼 이제 투자자 종류에서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이 있는 건데 거기에 부동산 선택하셨고 그렇죠 부동산 다음에 그 다운에서 뭘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 부동산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 경기도를 선택하고 그 중에 인천 부동산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은 네 내가 이거를 이 공부를 네 몇 개월 정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보이시던가요? 아 저는요 네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1년이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공부하고 실천한 지가 지금은 13년째인데 네 아직도 왕도가 안 보여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끌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확신은 할 수 없다. 네 아직 확신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금리 인상기에 지금 과거에는 워낙 금리가 저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전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 대출받은 이자는 게 더 싸니까. 맞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네 전세가 유리할까요? 월세가 유리할까요? 요즘 시기에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아무 지역이나 콕 집어놓고 봐도 네 전세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랑 네 그리고 월세랑 비교를 해봐도 월세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이자보다 높으면 그때는 이제 전세를 들어가시고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으면 네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 이자가 더 높다. 네 그때는 뭐 월세로 들어가시라 네 그때 그런 말씀 책에서 드렸죠.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전세 절대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 없으신가요? 따로 전세는 뭐 괜찮다?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글쎄요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네 네 함부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르기는커녕 지금 상황을 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렇게 매매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항상 저는 제 투자관이 네 시장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 살지 마라 라고 답을 내릴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다가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불안인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매매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그 레버리지 도구를 사용해서 네 둘이 극대화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레버리지 막 다 알고는 사실 있지만 그렇죠 무섭단 말이죠. 무섭죠. 뭐 그 대출을 받을 때 원칙 같은 게 있으셨나요? 대출을 받을 때 원칙이라고 하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 MBTI 얘기하면 EST잖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하나하나면 어떤 걸 말씀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내는가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는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기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가 를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30년을 만기로 잡고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다 30년 동안 쭉 살 것인가 아니면은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중도에 갚을 것인가 이것도 따져보고요.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실까요? 경우의 수를 다 돌려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휴직이나 아니면은 뭐 예기치 못한 이유로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도 다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서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싶은 확신이 들 때만 저는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갚아야죠. 네 이런 거는 빨리 갚고 그리고 좀 오래 유지해도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뭐 급하게 갚지 않고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감적으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의 네. 그 현재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궁금해요. 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뭐 두 배 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워낙 저렴할 때 그 부동산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훨씬 거리가 있고요. 그게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해지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집중 공략했어요. 저는 그게 인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세팅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금리가 뭐 6% 7% 올라가더라도 제가 미치는 장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자가 올라가네. 좀 뭐라 그러지 순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순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연결해가지고 뒤늦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금리 인생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돌려보셨어가지고 책에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출 받았을 때 레버를 사용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양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내 배우자에 실직하는 경우. 네. 이 경우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게 뭐 당장 실직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갚아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 실직했고 그리고 나는 다시 일을 구할 거라는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소명하면 상환을 좀 유예해주는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진짜 안 된다면 점심 뭐 그 아까 말 여기서 책에서도 좀 다루었지만 약간 지금 사는 것보다 좀 하급지로 옮겨서 다운사이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글꾼분들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년퇴직을 했다. 네. 이러면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부담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갚아나가는 경우에요. 내가 직장에서 꽤 그래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다가 연금생활자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대출을 많이 갚아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냥 갚아 나가시면 되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연금으로 흔히 말하는 역목이지 역주택 연금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역목이지 라고 하면 퍽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야 이거대로 하면 주택금융공사랑 나라에다가 내 집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내 소유권도 다 보장되면 웬만큼 보장되면서 그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이제 걸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다 활용하고 이제 사망을 하면 남은 남은 자산은 이제 전부 내 상속 상속권자한테 상속이 되니까 네 그것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부모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선배교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하는 편이신가요? 음 선배교사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려요.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좀 선배교사분들 중에서도 뭐 자녀를 다 키우지 않았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목돈 들어갈 일이 많다거나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대출 받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감가하기 쉬운 게 방공제 네. 방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아파트라기보다는 다가구주택 뭐 이쪽에서 많이 있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제가 있는 걸로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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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공제가 뭐냐면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내 돈만 가지고 사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는 끼고 사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게 되는 오해가 주택담보대출은 LTV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받는 LTV에 맞게는 다 나오겠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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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대로 다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LTV에 맞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잘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자꾸 연체가 돼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고 나면 이 낙찰금을 어떻게 이제 배당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분배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출해 준 걸 다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으로 임차인에게 소액보증금을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무조건 보장해주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5천만 원 뭐 인천 어떤 지역이면 뭐 인천 어떤 지역 2,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떼이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 저희는 그 돈도 떼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다 해드리는 LTV에 맞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LTV에 맞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반공제를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 가격이 이제 그 방 한 칸 정도의 가격이다. 라고 해서 보통 반공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말해서 서울에서 집 살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빵구났어요. 그렇죠.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MCI나 MCG라고 하는 모기지보험 아니면 모기지신용보증 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공백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보증보험사가 있는데 크게 이제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금융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소액 보증금 최고선 변제를 대신 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좀 안심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증회사는 이제 그 경매 당사자한테 이제 나중에는 물론 받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MCI는 보통 이제 일시불로 그 보증보험료를 다 내고 MCG는 이제 보증보험료를 이제 일정 비율로 뭐 0.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사실 별로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0. 몇 프로 이기도 하고 그 비율 자체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MCI 같은 경우는 또 은행에서 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MCI가 MCG보다 좀 비싸게 측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 보증보험료가 그래서 그게 이자에 다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MCI를 받으나 MCG를 받으나 별 차이가 없고 방공제를 하겠다고 은행에서 나오면 MCI MCG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CI나 MCG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방공제가 전혀 0으로 내고 뭐 LTV만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좋네요. 되게 네네. 당황해 근데 그 보험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보험료가 이게 집값에 따라 달라서 이제 산출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주택금융소가 0.154%였나? 0.154% 네.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건가요? 그게 아마 웬만하면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0.1에서 0.2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억이면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네. 이게 뭐 한 달에 내는 거 얼마에 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월마다 냅니다. 그럼 월마다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12로 나눠. 아, 12로 나눠서? 나눠서. 아, 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이제 12로 나눠서 네, 네, 네. 내달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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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낼 때 같이 나갈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아, 포함해서? MCI나 MCG나 그래서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뭐 대출을 뭐 전세든 뭐 매매든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고민하실 게 이제 금리가 뭐 아직은 뭐 반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고민이니까 고정금리를 할 거냐 변동금리를 할 거냐 네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되던데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고정금리가 안심이 돼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분들은 고정금리를 하시는 게 맞고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변동성이 적은 변동금리를 좀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저거지 고르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은행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서 그 기준금리 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회사체 금융체 뭐 그 다음에 CD금리 코픽스 정도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금융체랑 코픽스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금융체가 근데 금융체가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좀 변동폭이 크더라구요. 오르면 금융체 쪽이 많이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반면에 코픽스 쪽이 조금 더 금리도 저렴하면서 변동성이 작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코픽스 쪽이 금융체나 다른 기준금리보다는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구요. 코픽스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코픽스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대출 기록 그러니까 대출이 대출 기록이 그때그때 반영 대출 기록 그때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최신의 대출 기록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금리를 산정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좀 변동성이 크구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좀 더 비싸요. 코픽스 중에서는 근데 반면에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금 당장 대출을 받은 최신 대출이 아니라 이전부터 받았던 거를 다 평균 4가지구 평균 4가지구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정하다 보니까 변동폭도 작구요. 상대적으로 좀 대출 그 금리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가급적이면 지금은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왜 안 해주죠? 저기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심지어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은행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설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좀 코픽스 그 중에서도 잔액이나 신잔액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은 네 그럼 지금까지 대출 받으셨을 때 어쨌거나 다 변동금리를 받으신 건가요? 저는 네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작가님은 왜 변동금리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가 한창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책을 할 때였어요. 경기 부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일단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고정금리보다는 그래서 변동금리를 활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변동금리라도 변동성이 작은 거를 상대적으로 선택하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마음 놓고 그냥 변동금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쓰고 있는 대출도 보면은 뭐 매스컴에서는 7%, 8%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2금융권 대출조차도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몇 프로 나오세요? 4% 중반. 네. 근데 그거 교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교사라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도 그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변수를. 뭐 신용점수도 보겠지만은 뭐 그 DSR도 뭐 오히려 DSR로 따지면 교사의 본급수준은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뭐 교사여서 뭐 이렇게 대출금리가 싸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대출받는 거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죠. 대출을 이제 갚는 유형 세 가지. 네. 이제 책에서는 체감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간단하게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체감식이랑 체증식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원리금균등상환은 그 두 가지의 한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체감식 상환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말로 원금균등상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내가 대출을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30년 만기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원금균등상환으로 만약에 30년이면 그러면 한 1년에 천만 원씩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을 원금균등상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원금이랑 이자가 굉장히 많이 갚아져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원금이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mz세대 2030 좀 이런 이렇게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금이 많이 갚아지는 건 좋지만 그것도 내가 월급을 많이 받을 때 대출 상환 능력이 그만큼 될 때의 얘기인 거지. 한창 상환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금균등상환 같은 경우는 원금을 처음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n분의 1로 갚되 이자도 거기에 맞춰서 갚도록 되어 있는 게 원금균등상환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점점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듯이 슬라이드방식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원금균등상환을 쓰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냐. 첫 번째 나는 대출을 처음부터 만기까지 다 꾸준히 갚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원금균등상환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원리금 상환액이 원금균등상환에서 제일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균등상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정년을 좀 얼마 앞두지 않으신 분들 좀 일할 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일할 날이 많지 않지만 좀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생활자로 전환이 되고 소득이 줄더라도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상환 방식보다는 도움이 되죠. 이게 바로 원금균등상환이고요. 원리금균등상환은 아까 두 방식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채증식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채증식은 채감식의 말 그대로 반대인데 채증식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반대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만 갖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저같이 사회초년생들,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책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보통 젊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 채증식 상환을 취급하는 진짜 면 안되는 대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돈 벌 날이 많은 분들 그리고 내 소득이 점차점차 예를 들면 교사처럼 점차점차 늘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채증식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저는 채증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채감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원금과 이자를 다 합했을 때 갚아야 될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렇죠. 채증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이제 똑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이 작아지는 채감식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은퇴를 하실 분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분들은 채감식이 맞는 거고. 네, 네. 우리 같은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렇죠. 채증식을 하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출 상환의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채감식이든 채증식이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든. 네. 금리나 똑같나요 이게? 금리가 조금씩 아무래도 다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채증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받을 돈이 많으니까 은행 입장의 리스크가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잘 취급하지도 않고요. 은행에서는. 거의 취급 안 하죠? 정책 대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 대출 아니면 취급하지 않죠. 그럼 거의 채감식 아니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은 MZ세대다. 그러면은 이제 되돌아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가 꼭 그렇게 대출을 막 원금 많이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방식과 해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해지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 전셋집의 전세가는 1억 5천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딱 그 1억만큼만 대출을 받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생활하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서. 네. 만약에 대출이 허용하는 법이 내에, 은행에서 허용하는 법이 내에서라면은 이걸 좀 더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해지 투자라고 하는 건데. 해지라는 거를 이제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상쇄하고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해서 내는 이자를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상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는 수익이 만약에 50만 원이면은 오히려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걸 해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만약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 그 예를 잠시 또 가지고 오면요. 보통은 이제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이제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전세대출을 이제 보증금의 80%까지 해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다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의 80%이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은 제 수준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또 재투자를 한다? 재투자를 한다. 네. 이걸 가지고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주를 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네 뭐 그렇게 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 만약에 10% 이상의 만약에 그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공실이 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내야 되는 이자보다 꽤 많이 이자가 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흑자를 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3천만 원은 이제 전셋집에 보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월세집을 하나 세팅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보증금 1천만 원에 40% 정도 잡아서 5천만 원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사면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원리금이 이제 한 14만 원 정도가 나가요. 네. 월세는 40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 순수익이 26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그럼 내가 1억 2천만 원 전세대 자금 대출을 받은 거 거기에서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를 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을 내는 대신에 순수익이 26만 원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14만 원은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해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작가님은 늘 해지 투자를 하시나요? 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계속 이게 뭐 빚을 어떻게 보면 빚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그렇죠. 돈을 계속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내분은 여기에 동의하셨나요? 당연히 아내도 무서워하죠.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제가 또 뒤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해지 투자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제가 아내한테 설명을 했더니. 그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성공, 이제 성공 해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세 가지는 대체 뭔가요? 원칙 세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월세를 받아먹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공실은 나지 않는지. 그렇죠.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다가 공실이 나가지고 월세는 받지도 못하고 이자만 나간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까도 계속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한 달에 내야 될 원리금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곳에만 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게 아니고 부동산도 무조건 오르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좀 분산을 택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가님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한 번도 맞이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었나요? 있기는 하죠. 어떤 리스크였어요? 공실이 저도 발생하긴 하죠. 공실이 발생하긴 하죠. 근데 장기화되지는 않나요? 장기화되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여기는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꾸준히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펑큰한 금액들은 잠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잠깐 내궜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제가 목돈이 들어왔을 때 갚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대출을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은행 가서 뭐 물어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겸매, 겸맛장금 대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여러 대출을 기가 막히게 조합하는 법이 있다. 네. 어떤 방법인가. 대출을 조합한다는 것도 좀 새롭기도 하고요. 네. 대출을 한 곳에서만 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출은 조합하기 나름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원리금도 줄일 수 있고 또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대출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민간 대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산의 대출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내 상황에 맞게 조합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출을 설계를 하면 얼마든지 원리금은 적게 내면서 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몇 가지를 일단 소개를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보금자 이런 버티목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정부에서 복지 목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왕이면은 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좀 금리와 좀 조건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일단 저렴하고요. 그리고 상환 조건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재원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조건을 까다롭게 두는 편이죠. 소득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상환 조건에 있어서 뭐 이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저는 정책 대출을 가장 먼저 저는 알아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내대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사내대출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대가로 또 그 대가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지거든요. 정책 대출도 복지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대출도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저는 적극 활용하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내대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 직장에서 그런 사내대출을 취급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서 최대한 오래 근속을 할 것이다. 먼저 살리지 않는 이상 그럴 거라고 한다면 저는 사내대출도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민간은행 대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민간은행 대출에서 좀 민간은행 대출 좀 후수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민간은행 대출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 호흡으로 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만기도 좀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아까 기준금리도 말씀드렸고 상환 조건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 좀 후순위로 좀 받으시는 게 저는 현명한 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만 알아보지 마시고 회사와 정부와 공공기관도 좀 알아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네요? 시중은행을 가장 먼저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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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부와 이제 사내대출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만 저는 이제 대출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냥 마음이 고파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그 대출액을 키우기 위해선 거예요? 아니면 금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가요? 다죠. 다죠. 다요. 네.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LTV 한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사내대출에서 더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내대출은 보통 이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은행 전산방에 안 잡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네. 저는 제가 대출을 이용해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흔히 말하는 영글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처럼 막 높아지면 막 그냥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막 대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증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대출을 활용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세대인 뭐 이제 MZ세대 2030세대 중에서 이제 대출해서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제가 좀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두려워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이제 우리 PD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혹시 뭐 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네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